안녕하세요. 호기의 사존 깜냥입니다.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스팅어 코어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 없는 플립형입니다. 마이크를 내리면 자동으로 켜지고 올리면 꺼지는 방식이죠. 또한 잘 구부러지고 고정이 단단하게 되는 편이라서 입 주변에 배치하기가 편합니다. 마이크는 일렉트리 콘덴서 유닛이 탑재되었고 단 방향성 방식입니다. 주변 소음에 덜 민감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면에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향 방향에서 소리가 소음되지 않으면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적막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말할 때 주변에서 소리가 섞이는 걸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들어갈 때 앞부분이 살짝 잘리는 현상도 존재합니다. 무선이라서 그런지 화이트 노지가 섞이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래도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녹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게임용으로는 좋은 특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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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